순두부진짬뽕 순두부진짬뽕 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순두부진짬뽕 끓여왔습니다 라면은 8봉지에다가 순두부 2개 넣었고요 제가 항상 국물까지 깔끔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국물 다 안먹을 수도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좋아가지고 그리고 김치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딸기맛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 매콤한 입 고춧가루 제니 소스 딸기 간장 청양고추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매운소스 짠 뼈 뼈 뼈 뼈 뼈 뼈 고춧가루 고춧가루 날카로우로 맛있어서 맛있어요 매콤한 콩나물 약 1분 고춧가루 염 Edit 매콤해 라스트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진짬뽕 순두부 끓여먹어 보았습니다 순두부 열라면이랑 확실히 좀 차이가 나더라구요 순두부 열라면은 순두부찌개 맛이 좀 나긴 했거든요 근데 순두부 진짬뽕은 진짬뽕 맛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그냥 진짬뽕 같았습니다 잉잉해진 진짬뽕 그리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좋아서 국물은 좀 남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군밤 되시고요 안녕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